멤버 실화야? 초비 바이퍼 아니 저 둘이 한 팀이 말이 되나? 너무 밸런스 안 맞는데? 아 우리 E버프 되고 특파 처음 상대해보는데 이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쉬운데? 아 CS가 나도 그렇게 놓친 편은 아닌데 진짜 거의 안 놓친다 말이 안 돼 아 에반데? 아 괜히 했다 알겠어 아 아 ㄷㄷ 오우, 시바라 밸류 미쳤다, 저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이고, 아깝다 아, 이 토 이게 대우분이 안맞네 아이고, 아기 아 미쳤다 무한 슬로우 때문에 아 근데 초비 바이커는 진짜 재앙이다 세트 상대는 끌리는거에 그렇게 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내력 찍어주고 그 한지 흠 일할 수 없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카사스 그냥 라임 밀어버리는데 어 흠 어우 미안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야돼 W를 너무 아끼긴 한다 세프야 너무 극한으로 빨리 하는 것 같아 맞아도 돼 이런거 피 없는데 몰락이라 이거 금방 타 아니 뭐야 저거 이게 맞아? 피오라도 와? 아니 미드 뭐 칼바람이야 다 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? GG 가비 나이스 아니 뭐 땡기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블 쓰시지? 에? 설마? 와 나이스 이러면 이득 에? 설마? 와 나이스 이러면 이득 플러 안 써도 되잖아 이거 잡아 아 와 ㄷㄷ 이게 재창이 형이거든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